가운데로 갑니다 윤희록입니다 자 윤희록 시작합니다 윤희록 돌파에 들어가면서 기술적으로 본인이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계속 수비가 뒤로 물러나고만 있었고 각도를 너무 열어줬어요 만들고 있는데요 열렸어요 윤희록 보시죠 여기서 김병준 선수가 직감으로 나오죠 각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 윤희록 윤희록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윤희록 윤희록 고을 김현승 선수가 빼게 되서 상당히 잘해 줄 것 같고 윤희록 선수 세컨대 볼에 전역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멀리 서울까지 또 다운로드 밀어넣고 잡았습니다 슛골 치방골 또 교체들한 이준지 골키퍼 입장에서는 저 가까운 약 1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본인 위치 지금 들어갑니다 에벨톤 자 크로스 자 뒤쪽에 선수가 있으면 슛 고을 오른쪽 측면에 낚에 깔아서 들어갔고 2선에서 들어오던 자 가볍게 인사이드를 갖다 댔죠 주세종 박산쪽 진입 자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상당히 좋은 자 접었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치면 이 볼을 어떻게 플레이를 하겠다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는 골키퍼의 포지션이 굉장히 나와있는 것을 또 봤기 때문에 아주 침착합니다 좋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슈퍼골 윤희로 조찬호가 살려줬고 박스 안쪽에서 지체 없는 슈팅 이 위치에서 고민이 많아요 대안 오른발 슈팅 대안 골 흘려줬고요 아 정말 잘 찼네요 오 이삭현 이어 봤고 왼쪽에 윤희로 윤희로 박스 안쪽에서 요리조리 왼발 슈팅 고 강력하게 골망을 흔들었던 윤희로 지금도 쉽지 않았어요 결정해야죠 좋아요 윤희로 중앙입니다 한 번 제쳤고 오른발 슈팅 고 마오링호가 중앙으로 밀어줬는데 한 명을 완벽히 제쳐냈고 오른발 슈팅으로